1, 2, 3, 2, 3 2, 3, 2, 3 김상현 씨 뭐 소개팅 하기로 한 거예요? 네 야 그거 왜 부르냐? 이틀 전인가? 3일 전부터 외교 시간 초기에? 아니 당연히 형이 여자도 생각해 주신다 이렇게 외교해 주신다 이렇게 외교해 주신다 응? 알았어 맞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고 이쁘다 우리 실천에 보니까 되게 잘생겼지 아니 삼겹치야 뭔 짓이야 이게 어? 뭐요? 선물이에요? 뭐예요? 선물이에요? 또 감정들 감정들 바로 앞에서 감정이 들어서 아 초면에 너무 좋아서 하는 거 아닌가? 비싼 시계를 줬나 봐요? 네 이미테이션이더라고요 다음에 친해지면 주세요 형 뭐 드셔야 되지 않았나? 안 받았어요 왜 메뉴 파고 뭔가 무서웠어요 짜자고 아 아 중국 식당이군요 네 근데 이거 코스까지 있는 그런 거 있죠 네 중국 식당이에요 119요 뭐 119요 뭐야 119요 뭐예요 아저씨 그냥 면이야 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냐 나는 얼마나 이렇게 와인 하나 시켜줘요 와인 와인 한 병 이렇게 시켜야 돼요? 네? 한 병 이렇게 시켜야 돼요? 네 우리 한 잔씩은 안 줘? 한 잔씩 두 팔 줘요? 우리 키핑도 돼요? 키핑도 돼요? 키핑도 돼요? 갈게요? 어디 가? 귀여워 야 어 니 스타일이야? 좀 순수한 놈 형도 아는데 형도 아는데 아니 그렇죠 시켰어요 앞에 코스 시켰어요? 그래서? 아니 코스 안 시키고 그냥 하나 시켰는데 하나가 2만 원짜리예요 언니 미치겠네 여자친구 아 안녕하세요 치겠다 한 명마 pursuit 아, 한 명이랑 했어요? 응 갑자기 시계를 챙겨 택시 사 봐야 될 거냐 택시를 있어? 나 어떡해 나 진짜 어떡해 택시를 달라요 우리는 얘기 안 하고 얼마 안 나와요 3만원 5만원 나 진짜 다음에 줄게 오빠 친구들 어떡해 고마워요 어떡해 울기 직전이야 그냥 가는 거 아니야? 그냥 간 거야 왜 가 왜 가 나갔다 온 거야 어디가 나갔다 온 거야 괜찮아 왜 그래 네가 나와서 꽤 잘하는 표정 얼굴에서 피 나 화난 게 아니라 술 먹어서 다른 거 아니야 아니야 왜 우리 반 다 마시고 하니까 안 맞아 얼마나 많이 나왔나? 벌써? 벌써? 오늘 제가 샀으니까 밤에 한번 좋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죠? 못 갔어 이게 어떤 장면이에요? 저희가 저희가 회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TVA 계정인들하고 같이 새로 사무실에 들어오고 생일을 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3명의 특별히 오늘 제일 왕고히 찬유 형이 쏘기로 했다 안주들 좀 먹어 많이 여기요 골뱅이랑 볶았어요 골뱅이 두 개 주세요 여기 배고프 양주 한 명이에요 여기 양주 한 명 양주 한 명이에요 양주 한 명이에요 내가 이틀에 대한 돈 넣으라고 그냥 돈 넣으라고 그냥 일자들이 먹어야지 내일도 먹죠? 내일도 먹지 내일도 먹자 내일도 먹자 내일도 먹자 내일도 먹자 내일도 먹자 저기 친구 테이블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계산하게 차라리. 준비. 나 봐봐, 나 봐봐, 나 봐봐. 다른 테이블까지 계산하게 해요. 아니 왜냐하면 나이 먹으면 순발력 떨어지기 때문에. 여기. 여기 저런 건데. 딱딱딱딱딱. 시작. 이겼어요. 야, 양돈아 너 갖고 와 봐. 야, 오늘 내 얼굴 내 얼굴 내 얼굴 내 얼굴 내 얼굴. 어? 5초만에 사람 웃기시는 사람이야? 찬이 형, 찬이 형 그 정도면 진짜 5초만에 다가왔어. 긴장해서 안 돼. 잠깐만, 잠깐만. 그러면 형이랑 나랑 또 내 얘기. 아니 가만있어 봐봐 표정으로만 살아 방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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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빨리 웃길래 형이 이기는걸로 네 시작! 오케이 준비 시작! 시작! 촬영이 수익입니다! 너 근데 왜 하자고 그런거냐고 재밌게 해 놀자고 그냥 별 재미도 없는데 재미도 하나 하시죠 그러면 형이네 그래 형이 낸게 내가 형이잖아 내가 형이잖아 내가 낼게 진짜?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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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